음악 네 경제가 정말 엉망입니다. 너무 걱정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 블랙먼데이 그 전주의 금요일 주가가 한 20% 정도 하락했죠. 그 다음날 화요일날 약간의 반등세가 있었습니다만 폭락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정부가 대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대책 없이 만약에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한국 경제는 퍼펙트 스톰에 처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 시장 부양책과 그리고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정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요. 휴가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상경제회의도 한 번 소집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대부분 다 지갑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고요. 그러니까 국내 소비가 돌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당론 1호였던 국민지원금 25만원 그것마저도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높아진 가계부채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내려갈까봐 그러면 정권이 흔들릴까봐 이 정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쳐다보고만 있습니다. 길거리의 텅빈 상가들 요즘에 우리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폭락과 폭등을 경험하고 있는 주식시장. 한국 자본주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시장이 도대체 안정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오직 김건이를 보호하고 자신을 탄핵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부분에만 열중하고 있지 국가경제니 외교안보 국방은 일찍부터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말 참담한 수준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끌어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면 8월 18일에 끝나죠. 구체적이고 그리고 아주 디테일하게 민주당에서는 방책을 내놔야 됩니다. 더운 여름 폭염에도 불구하고 촛불 집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그리고 토착외구 밀정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자라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면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기 위한 장내외 국회와 밖에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대로 우리가 싸움을 벌려나갈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방법 외에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절박한 심정에서 오늘 유튜브 저널리즘으로 대중민주주의를 향한 생명정치 생활정치를 지향하는 유용화의 생활정치의 뉴스 커멘터리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모닝 이슈톱부터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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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작은 모닝 이슈톱부터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먼저 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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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구라는 것은 우리 어원은 실제로 우리 해변을 침략하면서 했던 해적을 얘기합니다. 일본을 위해 선동하는 자 그리고 일본군에 의지해서 남의 자산을 빼앗고 부녀자를 겁탈하는 자 이들이 다시 해방 이후에 등장했고 그리고 또다시 이 DNA와 자손들을 이어가면서 지금 윤석열 정권에 또다시 등장해서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너무나 분통을 치고 분통이 나고 땅을 칠 노릇입니다. 네. 한반도의 침략을 허용한 당시에 1945년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폐망하고 그런 다음에 일제 때 우리나라의 일본 놈들이 외놈들이 250만 명 정도 살았는데요. 통계에 의하면 해방 이후 돌아간 사람들은 131만 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들은 어떻게 했느냐. 물론 북한에 있던 사람도 돌아갔겠죠.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들은 비슷하잖아요. 일본 놈이나 우리 조선 사람이나. 한국어도 유창하게 했겠죠. 이들은 주로 제가 지역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쪽 지역에 살면서 이 토착 외구들이 기생을 하면서 한국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정권 들었으니까 일장기를 또 자기네 아파트에 놓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조상들이 누구냐.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인으로 신분을 세탁한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 아들, 손주, 며느리들이. 그러면서 영화를 누리고 있다. 친일파들을 우리가 해방 이후에 제거하지 못한 바로 이승만 때문에 반민특위를 압살하고 친일 관료들을 등용했던 이승만 정권 때문에 우리에게는 친일파가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바로 우리 사회의 기득권 지배 세력으로 남아있다가 4.19 민주혁명 그리고 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87년 6월 항쟁 때 숨어들었다가 다시 지금 특세함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본의 아베 총리라고 하시죠. 이 아베 총리의 조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지막 총독.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는데요. 아베 노부유키입니다. 이 아베 노부유키가 조선총독부를 하다가 돌아가면서 일본으로 쫓겨나가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느냐.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일본은 패했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장당컨대 조선인이 제정신을 차리고 찬란하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무려 10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더 걸릴 것이다. 이 아베 노부유키. 이 조선총독부를 총독이었던 아베 노부유키. 그 당시에 많은 우리 청년들을 전쟁터로 몰아넣고 학도병으로. 그리고 사도광산이라든가 일본에 강제 노동을 시켰고 강제징용을 시켰고 우리의 젊은 우리의 여성들을 정신대로 끌고 갔던 이 위안부로 끌고 갔던 이 아베 노부유키. 가면서 얘기했습니다. 뭐냐. 우리 일본은 조선인에게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놨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식민교육을 심어놨다. 그렇습니다. 서로 이간질하고 다투면서 식민교육의 노예적인 삶을 살 것이다. 식민교육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바로 식민교육이 식민근대화론자로 나타나서 지금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이 식민근대화론자. 독립기념관장을 먹어버리고 그리고 국사편천위원회를 먹고 또 한국학중앙연구원을 먹고 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식민교육의 노예를 하면서 이 포장하는 식민근대화론으로 포장한 이들 교묘하고 기활하게 포장한 이들이 이 아베노부역기의 예언을 따르고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우리 강점하자마자 바로 조선사를 다시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사람들은 무지하고 노예근성이 있고 스스로 일어날 수 없고 그러면서 일본이 들어와서 이들을 잘 살게 해줬다. 이것이 식민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조선인들 교육. 대한제국시대에 우리는 고등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고등교육제도를 다 철폐하고 초등교육만 시켰고 그 이후에는 초등교육에서 일본어를 가르치고 일본사를 가르치고 조선사를 완전히 폐지해버렸습니다. 이들이 바로 식민교육입니다. 그리고 조선을 일본이 들어와서 근대화시켰다라고 떠들며 우리에게 이식시켰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굴하지 않았죠. 우리는 굴하지 않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웠고 그 임시정부의 헌장을 세웠고 헌법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의회를 만들었고 정부를 만들어서 다 강료를 임명했고 그리고 광복군을 세웠습니다.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영토만을 빼앗겼을 뿐이지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정신과 국체는 우리가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위대함이고 그리고 그 외에도 각지의 만주와 각지에서 우리는 무장투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투쟁을 벌였습니다. 국내에서 많은 지식인들이 지하당, 지하조직을 건설해서 일본과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번에 누굽니까? 독립기념관장에 취임한 김영석이라는 사람은 우리는 국가가 없었다. 일본이 있었다. 이러한 소리를 냇가립니다. 이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21세의 독립국가, 제2의 독립운동을 시작해야 되는 서글픈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토요일에 있었던 제102차 축불대행진에서 독립운동 팔아먹는 대통령이라고 소리쳤습니다. 뉴라이트, 뉴라이트가 바로 과거의 식민지배, 식민교육을 답습해서 다시 부활시켜왔고 일제의 합법적 침략의 길을 터주는 사람들입니다. 구한말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이 일진해였죠. 그것이 바로 이완영이었고 이 괴뢰일당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제의 침략을 합법화시키고 우리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우리 국민들의 눈과 귀를 눈볼게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시 부활한 것입니다. 이들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 각 요직, 교육기관의 요직을 지금 차지하고 날뛰고 있습니다. 그 정점과 활용점이 바로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인 것입니다. 동북의 역사재단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독립기념관, 이들이 장악해버렸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뭡니까? 한국의 역사를 제대로 하는 기관인데 그 기관장이 빨갱이 홍범도 장관 흉상을 육사해서 빼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도 반일종족주의, 반일종족주의는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반일을 하는 그런 종족주의의 DNA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걸 빼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엄청난 사람들이죠. 이 김낭연이가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 취임했습니다. 이는 우리 농민들이 쌀을 수탈한 것이, 일본 놈들이 쌀을 수탈한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일본에 쌀을 수탈했다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 쌀을 공출이라는 말이 정확한 겁니다. 일본에서 쌀 대란이 일어납니다. 쌀이 없어왔고 일본 놈들은 들어오자마자 우리의 모든 쌀을 공출해 가서 빼갔습니다. 이것이 수탈이 아니고 우리가 수출한 것입니까? 수출해서 우리가 무슨 돈을 벌었습니까? 참 대단한 놈들입니다. 자, 우리 광복회는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 단체들도 광복절 기념식에 불참하겠다고 합니다. 항일 독립선언, 선열 신앙, 선양단체연합도 이번 8월 15일에 윤석열의 광복회 행사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영석이라는 사람, 사퇴 전까지는 일제의 모든 일체의 정부 행사에 불참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정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밀정 정권, 토착외구 정권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약 야당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도 다 광복절 행사에 불참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밀정집단, 윤석열 토착외구 집단만 참석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개혁신당, 이준석이 개혁신당 참석하겠다고 합니다. 개혁신당의 뿌리와 개혁신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석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여러분들 이미 언론에 많이 나와 있겠지만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영석, 12.12 구태타를 옹호했다는 사람이고, 친일인명사전을 자기가 다시 고치겠다고, 친일파들을 다시 명예회복시키겠다고 나선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논리는 말이죠, 여러분들.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의 논리는 매우 교활하고 교묘합니다. 그리고 수치를 인용합니다. 김낭년이라는 사람도 그 수치를 이용해서 한국경제가 식민지 근대화론이 됐다고 아주 어려운 수치를 이용해야 됩니다. 물론 한국에서 이 식민지 근대화론에 맞서는 경제학자들이 많은 논지와 논리를 내세워서 이 식민지 근대화론이 폐퇴했었는데, 설 길이 없었는데, 이제는 다시 또 득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김영석의 말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이 뭐냐 하면, 일제강점기에는 우리나라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모두 일본 국적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국민은 국적은 일본이었다고. 그러면서 손정기 선수의 일장기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 국적이었습니까? 그럼 해외에서 그만한 무장투쟁을 했던 백범 김구 선생과 목숨을 잃어가면서 싸웠던 사람들은 뭡니까? 카이로 선언, 1943년도에 카이로 선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과 그리고 당시의 영국, 이쪽에서 인정한 것인데, 1943년 카이로 선언에서 바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강대국들이 일본이 폐망하면 바로 한국은 적절한 시점에 인 듀 타임이라고 그러는데, 한국을 독립시킨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독립된 영토를 뺏겼을 뿐이지, 우리에게는 정부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일본, 중국의 국민당 정부는 인정했었습니다. 그리고 카이로 선언에서 바로 영국과 미국도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광복군이라는 부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묘한 논리입니다. 아주 교묘한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인정하라는 것이고, 1919년부터 48년까지 우린 국가가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8년이 바로 권국한 나라 세웠다. 그리고 권국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백범, 김구가 아니라 바로 이승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단의 사실상 원흉인, 1946년도에 정부 발언을 통해서 분단에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내세웠던 이승만이 국부고 권국의 아버지다. 그 이전의 나라는 일제 독립투쟁과 무장투쟁, 그것은 다 사라진 것입니다. 굉장히 교묘하고 교활한 논리를 이들은 내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제2의 독립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들이 각 교육기관을 차지하면서 이 교육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우리 자라나는 세대에게 이 교육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세뇌시킬 것이고, 또 교과서를 왜곡할 것입니다. 교과서를 새로 만들겠다 그러고, 제2의 교학사 교과서를 또 만들어낼 것이고, 각지에서 우리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권을 흔들고, 대한민국의 정체를 흔들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흔들고, 대한민국의 무장투쟁과 대한민국의 역사를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눈뜨고 봐야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이건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인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